오늘은 그래서 뭘 먼저 보여줄까요? 오늘도 녹톤을 마시고 보내요. 아 그럴까요? 그럼 녹톤을 빨리! 네. 네, 잘할게요. 네, 해볼까요? 우선의 주와 함께 예전의 주와 함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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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짓말 네네 아멘 그 부분 부분에 약간 조금 은철인, 어색한 것들 그런 것만 훨씬 더 완벽해질 것 같아요 저번에 거의 제가 앞장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뒤에가 조금 아직 어색한 것 같아요 앞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16등 표가 많은 진행들이 아무래도 훨씬 은표를 쳐야 될 게 많으니까 이게 조금 그 바빠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아직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, 너무 바쁜 느낌 네, 거기까지 잘 보고 오시다가 여기까지 잘 오시다가 여기까지 잘 오시다가 그러니까 정말 예쁘죠? 어, 맞아, 맞아 그러니까 확 휩쓸려질 수 있거든요 여기로 되게 휩쓸려가는 느낌도 있었는데 아직은 여기나 아직은 여기나 이 정도 느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여기까지는 너무 잘 병려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엮어 엮어 가는 느낌으로 가다가 또 다시 네, 들렸어요 네,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혹시 영혼이 달라지죠? 어떻게 보면 이 네 마디가 A 그치라고 치면 여기가 완전 삐그리고 여기서 새로 들어가는데 저는 나름대로 여기랑 뒤에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세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얘가 아직 너무 빡하고 터뜨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기 털었을 때 말씀 네, 네, 네 어, 그러면 여기도 조금 아끼면서 가는 느낌인가요? 조금 아꼈어요 아, 조금 아꼈어요? 네, 네, 네 터뜨리지 않으려고 뒤에서 조금 털어뜨렸다가 여기서 더 갑자기 잡아서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이어지게 네, 그러고 싶어서 네, 쉽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도 이렇게 그래도 좀 어, 진행이 괜찮았다라고 듣게 됐는데 여기서 좀 덜 터뜨리려면 이 부분에서부터도 음.. 이제 모르겠네요 좀 차분하게 말려봤어요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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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소리가 훨씬 더 이어지는 것처럼 들렸으면 좋겠는데 아..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빠지는 느낌도 들고 네 딱 이렇게 멈칫거리는 긴가민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, 약간 박자가 이렇게 여기서 천천히 시작했다가 싹 땡겨졌다가 다시 늘리게 하고 싶은데 아직 그 박자가 어색해요 아,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, 아직 되게 애매한 느낌이에요 네, 애매하게 저 진짜 뭔가 제대로 빨라지지도 못하고 제대로 늘려지지도 못하고 되게 어중가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일단 윗소리를 입고 조만간 이렇게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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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리는 무조건 소리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박자는 그 뒤에 가서 어쨌든 저희가 느려져야 되니까 앞에는 조금 밀리지 않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뒤쪽이라고 생각하고 치시면 일단은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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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좀 더 이렇게 몰아져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좀 아낀다고 생각하면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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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 그리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구조를 아내져던 것 같은데 앞에 그 구조를 남아온 부정이나 근데 얘랑 얘랑 사실 같은 부분있잖아요 변형이 되는 부분이시죠 그렇지 그렇죠 결국은 이제 큰 틀은 같은데 훨씬 좀 더 박자 많이 쓰인 표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처리를 하고 나서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게 되면 왼손이 그 운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나사나 하시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다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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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쓰인 것보다도 훨씬 더 뭔가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경우는 충분히 남겨두고 왼손이 서서히 왼손 되게 조심스럽게 들어가죠?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저는 분위기가 다루가 상태 그래서 이거랑 이어서 가시면 안되고 이 미가 시작을 해야 돼요 이래서 이 미가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느낌은 아니라 어떻게 하나 이런 것 같아요? 참 한숨이 일단 저번에 이거 분리됐다고 하셨고 오른손 윗소리 그 긴 길로 글기 그게 아까 노톤에서도 되게 도움이 됐어요 아까 여기 이 소리가 좀 다루가 어울렸다고 하셨지만 이게 작은 소리인데도 좀 또렷하게 윗소리가 이게 위치를 계속 아직도 찾고는 있는데 이거 안 해서 좋아요 그리고 소리도 좀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작은 소리 낼 때도 너무 편해졌어요 이 미소리가 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일주일만 해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더 편해졌어요 그리고 3페이지를 같이 좀 해가지고 엉덩이 이렇게 붙이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우선 추리 작업이 고장나요 추리 작업이 고장나요 너무 많이 이거 써요 아 얘를 지금 휘청거리는 느낌 오히려 이렇게 좋은 부분을 치실 때 더 밀착해서 쓰셔야 되고 그렇다고 얘가 완전 경직되고 고정된 상태에서 손가락만 움직이는 건 아닌데 이게 좋은 부분을 치거나 민첩하게 움직여야 될 때는 이 동작을 그대로 쓰긴 하지만 그게 작아져야 돼요 하고 다 붙이세요 4번을 제가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손가락도 길데 힘도 약한데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균형을 더 맞추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얘를 너무 이렇게 치려고 하면 오히려 얘는 이쪽 밑쪽으로 틀어주세요 4번을 더 여기보다는 저도 이렇게 치면 좀 힘들거든요 중앙으로 진복 조금 틀어서 예약으로 진복해 놓겠습니다 네 손가락 조금만 올릴까요? 아 이거를 그러니까 어 이거 쓰긴 하네 그래서 약간은 이런 힘을 쓰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뭔가 애매하게 쓰고 있는데 하트까지 흔들리는 게 아 하트까지 흔들리는 게 그게 페달을 밟으니까 어 지금도 올리셔요 그거를 하시면 돼서 음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하고 나서 똑같이 힘을 빼고 가셔야 돼요 하트까지 흔들리는 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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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여기서 이제 아 이런 느낌으로 쳐야 되는 거 플러스 이제 이 손에 그 닿는 면적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는 얘를 신경 쓰다 보니까 면적이 이제 조금 약간 아 맞아요 찌찌가 정확하지 않아서 다른 있는데 모르게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좀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정확한 지점을 누르려는 노력은? 연습은? 어떻게 해요? 그 손 모양 있죠? 네 내가 딱 얘를 잡았을 때 최적의 포지션 있어요 그쵸 그거를 잡으셔요 그러면 이거를 힘을 빼고 친 다음에 최적의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네 아니요 우리가 하면서 그렇죠 천천히서부터 각도 위치도 여러분 다 다시 하는 것 같은 것 다 하셔야 돼요 아 어디로 정확히 던져야 되는지 그거 확인을 하면서 팔의 각도 아니면 손의 모양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런데 몸을 고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이상한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체는 조금 고정을 중심을 잡아주는 괜찮아요? 상체를 이런 거 뻣뻣하게 칠 수 없잖아요 앞에서 치는 것만 해두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데 중심은 항상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몸에 전체적으로 힘이 이렇게 움찔 들어가는 것은 네 내가 여기부터 하도 힘을 안 풀고 가지고 있어서 그게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기도 풀어주세요 네 여기부터 오른손 트레몰로 나오는 부분 얘가 무선으로 흔들려야 돼요 아 얘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는데 얘를 무선으로 쓰고 얘가 따라오는 문제 얘를 안 쓰시면 일단은 위치를 얘를 같은 자리에서만 치시는 게 아니라 다음 포즈션을 넘어갈 때 제일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올려가지고 네 무조건 엄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엄지의 힘을 주시고 얘의 힘을 좀 빼려고 해보시고 네 아 아니면 손목 움직임으로 치는 건가요? 손목은 당연히 쓰고 움직임이 있는데 근데 조금 차이가 얘를 이쪽으로 안 쓸 거예요 손목이든 손등이든 뭐든 얘가 이렇게 요정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얘로 위치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힘을 풀려고 아마 걸어진 것 같긴 한데 얘는 그냥 내한테 달려있는 뽀밍음이나 이 앞쪽이 지속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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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손가락이 그냥 억지에 빠져요 여기로 좀 칠다고 생각해볼까요? 손바닥 손바닥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로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부탁으로 칠 때 손을 벌리는 네 이 느낌이 얘를 칠 때 이 정도만 여기만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손바닥 힘으로 손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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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힘이 안 좋아하네요 제가 손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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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를 안는데 몰라서 네 감사합니다 손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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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바닥